에이 고! 다시! 그러면 다시! 님만! 우리에게 노래 보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제가 하나의 노래 불러주시면 잘 들으십시오. 오케이! 많이 받으십시오! 다시 잘 들으십시오! 완성! 효과와, 함께 해 놓은 사람! 하나의 노래 불러주십시오! 맘의 길은, 맘의 길은, 맘의 길은, 맘의 길이, 맘의 길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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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봐 집에서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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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ым에 씻어둔 이봐 씻어둔 씻어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